10렉 네 10렉 지난번 볼프강으로 14일까지 생존을 했었는데 그날 이후에 생존기입니다 시작해봅시다 그때 시작하면 뭔가 할게 있었는데 코코넛이랑 미역을 가져갔어야 됐었어 맞나? 그걸로 모자 두기 만들려고 했죠 지금 샥스피 모자랑 아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거 만들려고 했었어 가려면은 코코넛을 가져가려면은 저 야렛동네 가야죠 자 밤 되기 전이고 아 근데 배고픔이 좀 없네 내일 가야겠다 오늘은 대충 잊고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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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대충 이런거 저런거 만들어주고 오오오 내일 갑시다 아이스메이커 좀 돌려놔야겠다 자 한 개면 되겠지 이거 누가 몇 개까지 하라 했더라 오오 버섯 엄청 잘한다 이것도 켈레 톱 톱 야 밤인데 왜 나비들이 날아다니냐 내 밥 대라고 좋구요 네 데이스 모드 편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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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운다 그럼 이게 좀 빠른 생존 네 도움 많이 줘가지고 아 지금 저런게 필요한게 아닌데 그 서 어떤 새 필요하더라 일단 이거는 여기다 넣어야지 샷뿌리려면 무슨 게임이에요 이 게임 생존 게임이에요 가두고 어디에다가 쓰던 뗄감 있었는데 일단은 날 밝으면은 바로 출발합시다 그리고 뭐가 썩었네 아니구나 꽃이구나 이걸 좀 썩여도 되고 흠흠 오케이 얼음 뺏기 시작했다 이거 넣어두고 오늘 갈때는 대충 이거 먹고 얼음 다시 넣어두고 죽였다 마체텔 두번째 자리 옮겨주고 아 이제 움직여야되는데 아직도 얼음 나오냐 대패 네 15일도 이정도는 저런 등이 안 나오는게 좀 이상하긴 했는데 약간의 그 어 모드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2 2 거점 설치한거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미역도 슬슬 나중에 항치 필요할테니깐 많이많이 캐들어야겠다 이거 다 집에 가져가야지 시하운드다 저거 싸우다가 죽을거 같거든요 아니네 먹어버리잖아 자 안돼 해파리들이 위험해 나 인식한건가 해파리 때린다 해파리 호구네 공격 반격 안하네요 아 야 옳채 아 자 스핀 안가다왔다 해파리가 원래 저렇게 근데 저랬나 시하 줍고 어 스 Zi 코코넛 따개비 볼 수 배에서 싸우시는것보다 맞으면서 싸우시는게 배 아래고랑 ится 그냥 맞으면서 맞딜 해라구요? 그게 낫나? 간단해요 있는 것들 뭐 자원같은걸 채집해서 태클을 좀더 올리고 후반에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는데 생존할때 그런거에서 버티는게 뭐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나려움 아 이거 마채태 뽀개 버려야겠다 내구도 다써서 뽀개 버립시다 펌치쿠퍼 다음에는 가만히 있으면서 할게 없어요 이 짧은 시간 너무 심심하죠 나중에 저 시간이 길어진다고 문제야 멘트로 채워야되는데 이거 봐주면서 이 화면에 뭐 말할것도 없고 딱히 템정리나 해야죠 밥먹을거 있으면 밥먹고 밥먹는시간이라 생각하면 돼요 밥이 스읍 흠흠 한발 더 남았으니까 왼쪽으로도 한번 왼쪽 이쪽으로도 한번 하자 내 빨키는거에요 이거 근데 좀 효과가 더 좋은거라 더 길게까지 보인 어 여기 뭐가 있을거 같은데 기어있는 섬 아닌가 맞다 무너한테도 갔다갑시다 딱이리도 있겠다 템하나 바꿔와야지 미역도 쩝하고 보니까 하루주기로 템을 줄은거 같네 파를 한번씩 방문하면 될거같아요 맥이고 개쿨해 템 좀 겉바 어 골든키 뭐죠 어어 잠깐만 독걸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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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키를 먹었는데 아 킥터 얻나기 필요한템이라고 어떻게 얻나가는거죠 가장 구하기 힘든거 얻었네요 아 그정도야? 뭐지 그냥 개쉽게 하던데 뭐지 그냥 개쉽게 하던데 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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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 아 나뭇가지는 제한이네 이러면은 넣을게 얼음 정도가 있겠구만 어 화덕이 좀 다르게 생긴거 같은데 뭐에요 얼음화덕말고 아 이거요? 이거 바람에 영향 안받는 화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션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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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멜론 두개있으니까 하나는 쓰자 패션멜론 으하하하 야 딱 맞아 크기 크기 딱 맞네 끼고있으면 정신력이 내려가네요 뭐죠? 잘못들었나? 아 이빨이 아니고 시체뼈구나 벗어봐 됐다 오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겁나 귀엽네 귀엽둥이네 이거는 적용안해났네 마그마파일 파는거 음 확실히 기타 다른게임은 모르겠는데 어 굳지만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 중에 막 어떤게임하면은 막 거의 전문가 저청하면서 아 거기선 그렇게 하면 안되고 하면서 이러신 분들이 나타났는데 굳지만은 유독 그런게 저거 제가 더 잘 압니다 어지간한건 그래서 좀 편해요 안되겠다 돼지나 잡고 갑시다 돼지 잡아서 돼지 엉덩이 잘 얻어야돼 어? 설마 오오 한채 이거 뭐야 피그샵 아 맞다 주인 어디갔어 잉 엉 161이 뭐가 필요하다는거야 아 아! 맞아 이거 피그샵도 모드였어 모드 제가 깔았는데 잠깐 까먹고 있었네요 자 우선은 얘를 잡아야겠습니다 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아 얘는 패턴이 너무 성가셔 달려가다가 근처 가면 갑자기 뒤돌아가지고 때립니다 보세요 습니다 어떻게 근데 지금이 또 공격기이긴 해요 뭘로 사는 거지 여기? 업기 시이드 베리 부시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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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무로 사는건가? 근데 얘가 파는 것 중에 딱히 필요한게 없어요 허니콤 좋아 자 바로 갑시다 아 그러게요 인멘토리 한 칸 늘렸네요 확실히 언제 패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했을 때 저거 잘 안나왔는데 지금은 겁나 많네요 저거 안나와가지고 템 못맞는것도 있었는데 넘나 많아진 도착했다 이게 불 새로 키기 귀찮으니깐 이러고 돌아다니길래 아 저거 우리 배타고 돌아다니는게 많으니깐 가방은 그냥 피기백 들고 다니는게 많을 것 같애 이거 너무 작음 여덟 칸 음 쓸데없어요 어? 다왔다 왼쪽에도 또 뭐가 있네? 샥스팅 샥스팅 그냥 구워먹을 수 있나? 토치 다왔다 ו 이거 먹으면 정신력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이건 요리해서 먹어야 되나 봐 몬스터 미트 다 구워 이번 섬에서는 먹을 것 좀 찾아야겠네 바로 바로 이렇게 좋아 탁 간도 됐네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홍 허홍 쓰읍 쓰읍 아 식협 좀 챙길까? 일단 이거 파고 좋은템 나와라 좋은템 레드잼 오케이 일단 랜턴 리페어 키트 두개 어 이건 합치면 되고 레드잼 그리고 크로세일 로프는 뭐 필요없고 어 혜자 혜자 혜자인데 이거 템창이 야 도끼 버려 이것도 그냥 발라버리고 대중등이 다 되고 있고 어 여기 거기다 독지역 독지형 이거 파 가면은 또 쉽게 템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중요한데 음 토치 버리고 저걸 챙겨가도록 하자 이거는 하나라도 구한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구해가야될거 같애 그니까 체스터가 너무 찾기 쉬운거였나? 이런 망할 망할 나와 죽어 죽어 비교적 체스터가 찾기 쉬운거였고 펠리카는 찾기 어려운거 같애요 코인은 누구한테 등각위원하는거지 그 코인으로 뽑기하는거 슬롯머신이 모래섬에 하나 있거든요 밑에는 또 랜덤인거 같은데 암튼 그거 찾아가지고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랜덤하게 이것저것 주고 아 이거 20일부터 비 자주 오는거 우기 아닙니까? 자 그때... 진짜 극혐인데 그 다음에 60일부터 다시 극혐 되고 40일부터 60일도 생각보다 빡치고 40일부터 시작 어씨 벨빅써 자 스피어 바꾸고 이거 뭐지? 어어 기어 스피어건 두개 야 그냥 먹어 공전 튕겨 원 음... 그... 스피어건 이거 온다 잡읍시다 피해주고 안 돼 2대 또 피해주고 안 돼 2대 클리... 안 돼 안 돼 2대 안 돼 안 돼 다행이다 다행이다 충분할 것 같은데 어? 2... 뭐야? 도이보이 도이보이 스몰 더움바드 도도새? 친... 친구 될 수 있을까? 얘 뭐 좋아할까? 컴퓨 토치 좋아해? 폴 좋아하니? 보이보이 얘 뭐 좋아해요 여러분들? 딱봐도 죽이고 싶지는 않은데? 죽이면 안된다고 잠잘 때 납치? 기르고 싶어 좋아 그러면은 잠잘 때 얘를 납치해 납치해 갑시다 이멘토리 넣을 수 있다네요 잠잘 때 딱 지켜보고 있다가 데려가야지 그리고 집으로 가러 가야겠다 이멘토리 딱 한번 자리에 남아있는데 허어지는 아 선장 모자 선장 모자 으아아아 병 아홉 개 아홉 개란다 여.. 다섯 개 아 게다가 저 리빙우드도 캐야되는데? 인변이 부족해 아 다시 올까? 우리집이랑 얼마나 멀지? 씨 겁나 멀잖아 이런걸 쓰게 될 줄이야 자 우선 벨을 채웁시다 지금 배가 꺼지면은 볼풍강 약하기 때문에 들어가 옳지 오 미친 이걸 지나갔네 아 숨었어 하하 잡혔죠? 바닥에 두고 쫓아간 다음에 더 쫓아가면은 그렇지 숨깼지 이때 위에다가 트랩 카카카카카 죄송합니다 도위보이 자고 있겠네 언제 잘거야 힘이 빠진다 한마 한마 일단 버려 샤블도 필요없어 버리고 닌자 아직 비오고 바람 세지고 그러지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애 어차피 하운드도 지나갔잖아 위험할게 없단 말이지 위험한거 배고픔 음 뭐하면 비상식량 아 집에 갑시다 바람 부네요 에 에이 아 아니야 갈래 아 뭐야 땅이잖아 어 잠깐만 이 땅 옥수수 땅이 옥수수란다 그렇지 굶어 죽으란 법은 없구만 아 근데 비오네 비올텐데 이거 옥수수랑 구워먹자 옥수수랑 고구마 다 구워먹자 좋아 좋아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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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원래 그런겁니다 한번 나왔을 때 다 해놓고 가야되는거야 나중에 또 나오기 귀찮단 말이에요 집에 지금 한번 들어가면 최소 3일은 있어야돼 가져온거 정리하고 뭐 만들고 하면은 최소 3일은 있어야됩니다 야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아아 역풍 아 이거 이거 물이었나 아암 아암 물이었나 아암 집 가는 방향으로 역풍 아 아냐 아냐 물이 아냐 물이 아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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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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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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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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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잉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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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뭐다 아 dopp 보니가 아암 어어어 보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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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암 보니가 Primary 순 XD 아, 희망하지 못했다 아, 번개치죠? 큰일났네요 아, 근처야 야, 근데 8시까지 3분 남았네? 야, 이거! 야! 하하하하 집에 패배침 있어요 아, 안돼! 잠깐만! 2분 안에 갈각이 아닌데? 자,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태지만 다음 컨텐츠 진행을 위해 여기서 일단 한 번 끌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 바다 한가운데서 세이브하고 끌조리야 자, 노드타브 투게더 10렉 아, 10렉은 투게더 아니죠? 10렉은 10렉은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앤 퀵 재밌게 보셨으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찍어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